그리고 밴드 몽키즈, 판단색 드럭스토어에서 개건베이시스트로 활동하다가 이제 정준영 밴드로 같이 합력이 되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송호근은 어때요? 같이 합력이 되는데? 저 정말 좋죠. 참치를 많이 사줘가지고 회중에서도 참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아 참치를? 참치 좋아해요? 좋아지게 됐어요. 먹다보니까.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면서 뱃살을 봤거든요. 뱃살이 이렇게 아파지지 않았으면 참치를 태어날 뻔했어요. 네 정말. 자 마지막에 우리 드러머, 드러머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저는 이제 베이스 석원이랑 같이 웅크라는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었고요. 그 다음 또 방울악단이라는 밴드에서 또 드러머로 활동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다들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.